아직 저 본격적으로 시작들 하신 거 아니죠? 사과의 의미로다가 오늘 저녁 식사는 제가 좀 대접하고 싶은데 어떻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? 훌륭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뭐해? 안 받아? 뭐라는 언니니? 그래, 밀당이 꼭 연애할 때만 필요한 건 아니더라. 죄송해요. 애 아빠가 시댁에 가서. 음, 죄송은. 갑자기 초대했는데 저런 귀요미까지 달고 와줬으니까 내가 오히려 감사해야지. 남편이랑은 요즘 어때? 아직도 좀 그래? 이거 제가 한번 부부를 해 드릴게요. 여러분, 우리 몸은 아래지요. 래서으로도 이번주에 대비했고,